배우들이 많거든요. 배심원들이 8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배심원들. 박형식 씨가 8번 배심원이고 다른 7명의 배심원들 중에 두 분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지만 나머지는 3분이나 조한철 씨도 나보다 많네. 그런데 다른 배심원들이 전부 다 쟤는 언제부터 누나라고 한 거야? 이러면서. 영화 끝나고 한 달 뒤에 저도 누나라고 해도 될까? 이러더라고요. 아니 왜 못해 형식이는 첫날부터 했는데 제 눈 첫날부터라고요? 이러면서 굉장히 놀라워했죠. 죄송한데 저도 그럼 누나라고 해도 돼요? 안 할게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같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나. 누나가 널 좋아해. 누나 이거 제가 판을 만든 것 같은데. 누나를 좋아해. 죄송합니다. 누나를 좋아해. 제작진 분도 진짜 좀 하지 마세요. 아니 내가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. 아니 지금 왜 그래? 우와 이거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장난 아니네요. 죄송합니다.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 반사적으로 튀어나가가지고. 아니 물론 이 캐릭터로 갈 때는 뭐 무서운 사람이 없지만 거기 상대가 또 문솔이 씨였는데. 아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. 소감이 어땠습니까? 쩌릿했어. 어허 압도적이에요. 파워풀해요. 이제 누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 잠깐 나가도 와도 되겠냐? 어지러워요. 네.